앉아있다 봐. 그 우리 집 구경. 네네네. 너무 시켜줘. 이거. 어머님 아버님. 아 아버지구나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집에서. 표량. 약간 아버님이 영화배우 박상민 선배 들었네요. 느낌 잘 들었네요. 어머님이 약간 김남주 선배님인데. 오. 다른 방. 볼까요. 여기. 피아노도 있고 여기 사진 되게. 사진. 오. 참 나요? 야 이거. 이건. 사라가. 사라가.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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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방이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상관 지나가서 지금 엄마 아빠 방 아빠랑 엄마 방 아빠 엄마가 어때? 우와 서재 이야 아 너무 예쁘다 아빠도 여기서 아버님도 어머니 아버지 같이 아빠 아빠 아빠랑 이렇게 아 맞아요 옛날 제가 했던 활동을 동영상? 응 저小时候다 그 스피드가 아 원래 아 사실 제가 이런 거 보는 게 약간 부끄러워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탤런트 다 탤런트 네 탤런트 탤런트 중국에서 여기도 나간 거야? 네 여기도 나갔습니다 아 어머 너 이름이 뭐? 나 이름이 내가 종成룍 아 종成룍 종成룍 너唱什么歌? 唱 노래의 노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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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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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어. 이거 다 만드신 거예요? 아, 유명한 식당 가서 사왔어요. 여기가 왔습니다. 여기가 왔습니다. 어디있어? 어디있어? 대회... 온라인 여기가 여기가 이런 거 날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모든 지역에서 저녁에 있는 한참이의 맛 네 나라인 아름다운 흥미를 동파육 지금은 계속 옛날에 먹어요. 그거 오리국이에요. 약간 짜는 오리국이예요. 오케이 오케이. 소금에 약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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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진 연쇄 야샤 징링이, 난진, 아주 유명해요. 아.. 그래서.. 그리고 이거 똑같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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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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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거위를 처음 보는다. 이거 오징어? 네, 오징어. 오징어가 되게 이쁘다. 오징어가 되게 이쁘다. 오징어가 되게 이쁘다. 아니 근데 저희는 진짜.. 아, 이렇게까지? 아, 메인이 있어요? 아, 메인이 있어요? 아, 메인이 있어요? 아, 메인이 있어요? 이게 메인이 아니고? 얘네가 다 메인이지 뭐. 이게 중국의 요리 문화라서 우리는 다 요리인데 또 요리 안에 또 요리에 메인이 있네. 와.. 엄청나다. 오징어가 되게 이쁘다. 아, 저 소인이 좋아하시고. 저 아빠 이거 다.. 우와, 이게 뭐예요? 와, 이거 뭐지? 요리 장난 아니다. 하이, 시원다. 아, 시원다. 아, 시원다. 우와! 약간 닭볶음탕 같은 느낌인데? 닭볶음탕 아니에요? 이거 향 진짜.. 아, 그래? 우와! 약간 닭볶음탕 같은 느낌인데? 닭볶음탕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맛있을 거예요. 와, 맛있겠다. 그.. 한 번만.. 한 번.. 드셔봐요, 진짜. 그래? 약간 좀 먹어봐요. 아, 깨질라, 깨질라, 깨질라. 진짜 먹어봐요, 뭔지 알아줄게요. 닭발 같은 느낌인데? 아, 근데 닭발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아, 그치? 근데 약간 그 닭볶음탕 느낌 나는. 응. 내가 닭발 못 먹어서. 근데 우리 한국은 어르신들이 먼저 들어야 먹는데 우리는 중국어로 먹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르신 분 먼저 먹는 거예요. 아, 여기 중국어. 아, 여기 중국어. 네, 중국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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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요. 아, lame. 손님한테 먼저, 네. 아, 진짜. 야, 맛이 뭐야? 소스가. 닭고뿅탕 느낌의. 중국 그 향이.. 아, 나 이런 향 좋아. 이거 한 번. 이건 이게 뭐야. 이거? 이거는 보세요, 이거. 닭발 아니에요? 아니, 이건 닭발인데 그 특별한 거 있어요. ே. 마셔도 돼요. 이거 닭인데? 이게 닭 아니에요. 나게 생선 같은데? 생선같은데? 생선같은데? 맛있다! 맛있어요! 아우쥬! 아우쥬! 이거 뭔지 알아요? 사악 아니에요? 개구리에요? 깜짝 놀랐어요 생선같아! 개구리에요 개구리에요? 생선같아! 개구리에요? 아 근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왜구리가 이렇게 살이 있어요? 네, 맛있어요 살이 없지 않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뒷다리 안 돼 네 아 개구리요리를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중국에서 여전히 되게 유행이에요 개구리 또 스위드 많이 많이 드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살이 되게 맛있다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이 요리 이름은 뭐야? 요아 요아버 요아버 잘 구워졌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우쥬! 아우쥬! 이거 좀 작아서 머리도 먹어도 돼? 아니요 머리 빼야 돼 왜요? 난 머리 좋아해 네 그럼 먹었는데 난 머리를 다 먹어 쫀 하우쥬! 쫀 하우쥬! 쫀 하우쥬! 음! 달다! 옛날 사회 음식 약간 좀 달아요 근데 지금 사천 사천 음식 약간 유명해지니까 사회에도 약간 매운 음식이 많아졌어요 약간 달게 어허헣 야 September 아 형님 내 손을 못 먹어서 야 성국님 벌금 절대 안 먹었거든 아 진짜요? 국물이 맛있어 국물이 맛있어 왜? 아 그냥 닭같애 난 딸 닭발이 좋아 어 국물이 좋아 음 너무 맛있네 다소 제가 음식을 먹느라고 말을 못해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밥을 좀 덜 먹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좀 말이 없어요. 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연습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원래 시원.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진짜 개구리 이렇게 잘 드셨어요? 맛있는데? 나 제일 좋아. 나 제일 좋아. 좋아하시면 좋겠다고. 아, 너무 맛있어. 한 번은 요리 진짜 잘한다고 하고 나중에 꼭 오시면 요리를 대접해 볼게요. 요리 진짜 잘하네. 요리 진짜 잘하네. 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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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모님들은 한국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아, 가봤어요. 그 엄마가 만약에 계실 때. 그 엄마가 계실 때. 그 일이 있으면. 아, 교환, 교환. 다 배달. 아, 저랑 애기때부터 같이 살아서. 응, 고마워. 왜냐면 사실 다들 너무 좋아하고 싶을 수 있잖아. 그 엄마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뭐 하는 거야? 진짜 잘하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꼭 태어난 entsche, 그 엄마가 태어난다. 그래도 그래서 그 엄마가 태어난다. 그 엄마는 계속 떠난다. Plaza 집에 태어난다. 다들 많이 태어내라고. 그 엄마가 태어내려고 했어. 네. 그 엄마가 태어난다. 그 엄마가 태어난다. 그 엄마가 태어난다. 그 엄마가 태어난다. 아빠랑은 우리 집에서 10만 명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빠랑은 우리 집에서 10만 명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10만 명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 많아졌어요. 우리 집에서 편해졌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 생략하고 같이. 계속 같이. 세상에 얼마나 이쁘다. 아이들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천너랑 누가 더 이쁘지. 말 다 내린 질문이지만 뭐. 제발 다 내리지. 제발 다 내리지. 와 진짜요? 와 진짜요? 와 진짜요? 그 여자친구한테 한국을 배워더니 엄마가 보내주세요. 엄마가 보내주세요. 엄마가 보내주세요. 동민아. 먹어봤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 홍살로는 진짜 맛있어. 이게 우리의 주식의 주식이 정말 많다는 홍살로. 그래서 이 홍살로는 굉장히 좋아. 갈비찜, 갈비찜인데? 진짜 갈비찜 맛은. 더 드시려는 것 같아. 이거 진짜 맛있다고요 왜? 왜? 더 치게 더 치게 더 치게 더 치게 자기분과 진짜 사랑해서 어디 맛집 다 알아요 다 먹어봐서 맨날 맛있는 거 먹어요 그리고 누래도 잘해요 맨날 이모의 딸 같이 카라오케 가서 누래불러요 카라오케? 카라오케? 천노 노래도 아시고 들어보셨어요? 엔시티드 거죠? 아 아니에요? 엔시티드 니 빠지게 더 미니야 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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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린다고 그러면 장티니 조금만 조금만 더 보세요 2주 이 작품 이 작품 튼튼하게 정상 멜리 튼튼하게 창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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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민, 천민. 우리 다 알다고? 아이, 꼰이란, 이야. 아이, 꼰이란, 이야. 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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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역. 메아 무리 멘티. 아, 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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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역. 켄 미이 미이. 天蜜蜜 你笑的天蜜蜜 好像花开在 天蜜蜜 你笑的天蜜蜜 好像花开在 春风里 开在春风里 天蜜蜜 性感演奏 金蜜蜜 香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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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玑玉 香尔 감사합니다.